현우 현우 맞힐거 왔어 현우에 차야돼 왜 연습했잖아 현우 아 연습이야? 아니야 아니야 연습 아니야 아니 아까 했다고 아까 이거 실패하니 오! 아 형 누군데 다음? 자 다음 누구야 정답 정답 우리 아직 희찬이 안찼지 나도 안찼어 태용기도 안찼어 우리도 근형이 안찼어 아 우리도 근형이 안찼어 희찬이 맞췄어 정확한데 엄마야 오 넘어가네 이 형이 방향맞으면 맞을거 같은데 지금 구담을 주는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오! 오! 이렇게 하면 무한의 승전인가? 오 진짜야 충전돼 진짜 불 들어와 신기하다 나무이 뭔가 바보같은 척 오! 오!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? 아, 아니야. 방향, 방향. 사악은 좋았네. 이거 아무도 못 맞히면 어떻게 되나 봐. 서바이벌. 아까 우리 승부차기처럼. 썼는데 진짜? 네. 한 팀은 꼭 잊어야 되는거야? 네. 다섯 번째가. 꼴대 중결자. 네. 그리고 호날두가 딱 놓고 5대4를 딱. 딱. 실축을 옆골대 맞췄어요. 복맞추기 하자 우리. 어? 아, 옆골대도야? 아니, 옆골대 아니에요. 어? 에이스다. 에이스다. 히찬이가 정교를 할 것인가. 히찬이가 정교를 할 것인가. 히찬이요? 어. 보여줘. 신. 보여줘. 시간대기. 그냥 했어요? 히찬이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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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클리커 다섯번 돌려야겠네 우클리커 돌려야겠네 우클리커 돌려야겠네 파이팅 에이스가 아 근형형 오 뭔가 느낌이 온다 어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맞추면 진짜 그렇게 놓는 이유가 있을거라 근데 병원 이렇게 놓치면 못 맞추면 근형 늘 것 같아요 늘 것 같은데 볼 때 될 것 같은데 오 뭐 와 에뛰빙 소리 난거 같은데 아 아까워 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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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아아 오이 형 이 형 잘한 치워줘요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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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되게 아슬아슬하다 쭉 밀어야돼 쭉 파이팅 왜 TY야? 항상 연습하는 친구 아니야 쭉 밀어차야돼 형 잘찼는데 그게 아니야 하하하하하 아아 TY 아아 다시 자 한 명씩 나와 이제 다시야? 한 번씩만 차는거야 하는 사람에 이제 하나씩 저쪽에 짜용 없어서 아무나 나와야돼 아무나 나와 내가 탈게 내가 탈게 아 그냥 순서 없이 그냥 차는거야? 아 내가 밤에 왔다고 너 차 너 차 응? 한 번이야 한 번? 한 번씩이야? 한 번씩 근데 짜용 못가지 너 차 공은 아무거나 차야돼 번갈아가면서 차야돼 팀 번갈아가면서 어 와 누구 우리 누구 나 차 좋아 끝내겠어 아니 뭐 누가 맞추던 상관없어 너로 해서 맞추던 짜용으로 해서 내가 지금 팀이잖아 하하하하하 어 기가 보였어 기가 기가 지금 태투 태구의 기가 어 대란도 나타났어 대란도 나타났어 대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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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퇴했잖아 그 다음에 엘리케트? 갤럭시 있죠? 아 엘리케트 헐리즈사람이에요 아 그래? 하하하 상현이가 해결할거 같아 태구형이 치면 안좋아